그다음 파트 으! 오케이 샤미스! 구름이 어쩌저래 수아의 수아 생활 들렸으려나 들렸으면 좋겠다 샌프란시스코 문자 예쁘다 구름이 어쩜 저래 너무 예뻐 예뻐 시현이 시현아 시현이 열정적인 브이로그 이렇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우와 짱이야 머리가 날씨 진짜 좋아요 바람은 좀 많이 네 딱 좋습니다 시원해요 잘난다 저희 호텔의 뷰입니다 너무 좋네요 날씨가 진짜 좋아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이제 저희가 곧 리허설을 갑니다 여러분 딱 말을 하는 순간 리허설을 하러 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리허설하러 가볼까요 그전에 유자차를 조금 막아볼게요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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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바바바밤 저희는 오늘 갈비탕을 먹어요 여기가 좀 추워요 샌프란시스코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춥습니다 빠바바밤 좋습니다 진실 안전베 아싸 윙크 받았다 어 오늘 얼굴 이렇게 예쁜 비즈 비즈 예쁘다 우리 우리 다윤 선생님의 작품이죠 아~~ 좋아요 저의 얼굴을 책임지는 우리 다윤 선생님 좋아요 아니 뭐지? 내 손가락 왜 나오지? 저 귀여워 뽀뽀 해주세요 뽀뽀? 네 진짜 한두 번 더 하고 아아 그렇게 말고 아아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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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뭘 더 쳐고 빨개줍니다 알겠어요 가사의 이 썸뉴를 위한 포 포 포 곧 둘 셋 깜짝 진짜 말랑하게 생겼다 아 아아아 안녕 빈보 축이 대박 싹꾼 뺏어봤어요 오마가 lt 내가 빈치 먹고 싶은 거 같아 어어 빈치 먹고 싶은 거 같아 어떻게 알고 어차피 드라이도 없을 거였어 뭐야 진짜 먹었어? 보여줘 딱 얻어먹어 고마워 와 이거 이 초코도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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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밖에서 애드립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지하 지하 재밌겠다 재밌겠다 약간 간합이 잘 되는 거 같아 진짜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시현이다 하하하 아 웃겼어 안녕 안녕 오늘 달입니다 야경 야경 하하하하 인사 나도 아 웃겨 귀여워 으하하핳하하하 이리와 정말 너무 귀엽다 진짜 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썸녀들 우리 같이 힐링해요 호호 여긴 이렇게 도로가 있구요 도로가 굉장히 한국 한국이랑 비슷하래 음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오! 오! 혹시 혼자 왔어요? 네. 혼자 오셨어요? 저요? 아니요? 저한테 관심 있으신 거예요? 오~~ Straight right into it, yeah. 들켰네? 오늘 조금 설 설 하네요. 그쵸. 저 지금 지금 그쪽 품에 안기고싶은데 아 그래요? 너무 따뜻하네요 이 순간 지금 품에서 나왔었어요 진짜? 대박 이 각도에 대박 사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순간 약간 데자뷰였어요 정말? 무서워 이런 순간 많더라구요 저는 오늘 맥주? 달려 I like 맥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옷이랑 헤맬 스타일링 진짜 다 마음에 들었는데 네 예뻤어요 사진을 못 찍었어 괜찮아요 근데 그 브이로그에 영상 딱 한번 담겼어 있으면 되죠 네 네 네 이게 뭐예요? 핫도그예요? 응 어머니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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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먹겠습니다 열쇠 어머니언니 어머니언니 너무 사랑해 저희 far 무릎 왜 저래? 그쵸? 웨이브? 웨이브 탕도그 먹어요 좋아 오늘 저희가 무대에서 저랑 봉이랑 지유가 어제 이 방에서 어제 주유 언니가 심심해가지고 내려왔어요 맞아 우리방에 놀러왔어요 근데 우리 TV 보고 있거든요 맞아 TV 보다가 유튜브를 켰어요 뭘 볼까 근데 락 그런 영상 뜬거에요 맞아 락밴드 영상이 떠서 영상이 떠서 제스처 연구를 해보자 제스처 연구를 해보자 네 제스처 연구를 해보자 맞아 그래서 진짜 많은 뮤직비디오들을 봤어요 락밴드 분들의 뮤직 다양하게 많이 보고 제스처들을 연구를 했죠 근데 그리고 뮤비에 나오는 그런 연출들 있잖아요 얼굴이 한 명씩 나오고 얼굴이 한 명씩 나오고 이거랑 밴드 연주하는 느낌 그거랑 우리끼리 방에서 올라가서 놀고 따라하고 언니 썼어요 다 썼어요 너무 재밌더라 너무 재밌어 가는거 여기 위에 가현이나 시현언니 방에 있거든요 여기 바로 위에 같은 층도 아니라서 시현언니가 다른 방에 수아 언니 웃음소리 켠냐 그래서 같은 층은 아닌데 그래서 놀랬어 너무 재밌었어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봅시다 짠 방금 마셨지? 또 마셨어? 안녀석은 괜찮아 지우가 오늘 방 재밌당 아니 예 어제 새벽 2시까지 놀고 갔어요 맞아 맞아 이전에 덴버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시차가 또 1시간 차이가 나요 샌프란시스코가 1시간 더 느린 샌프란시스코가 1시간 더 느린 그래서 저희가 1시간의 시간을 조금 더 벌었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자야할 시간보다 더 안 흘러가 있으니까 1시간 더 더 놀게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체력 진짜 좋다 슬리프트 할 때에도 잠이 힘들더라고요 땀만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저는 낯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다 붙어요 몸에 그래서 언니가 무대에서 이렇게 머리 치우고 한번 따가줬어요 등을 저 얼마든 닦아줄 수 있어요 말만해 말만해 근데 진짜 땀이 진짜 많이 나는 것 같더라 진짜 너무 여기도 붙어있고 여기 겨드랑도 껴있고 어디 얼굴도 있고 어딨어? 땀이 근데 진짜 많이 나긴 한다 라고 느낀 게 뭐냐면 머리카락 하나가 그 뽑아져서 등에 붙어있더라고 아 그래요? she drinks a lot of water 꼬바지기까지 해서 머리카락이 계속 붙어져있더라고 머리카락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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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되게 예쁘게 흘러 땀이 되게 예쁘게 흘러 어머 말을 왜 이렇게 예뻐해요 땀이 예쁘게 흘린다고 땀이 되게 예뻐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할 줄 모르겠지만 예뻐 음 너무 좋아 음 맛있어 방금 그 소리 어? 약간 그 소리 같아요 내가 하루올림 때 커버했던 텅보위 텅보위요? 헬보이 이거 해? 표지 해주세요 잠깐만요 진짜 이거 진짜 표지가 돼요 아니 동이가 평소에 하도 텅보위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텅보위 텅보위 사리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동이가 평소에 하도 텅보위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텅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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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겨 아 동이가 이 소리를 못 내더라고 오 못 내요 성장 공연 텅보위 귀여워 텅보위 텅보위 뭐야 진짜 웃기지 안돼? 아니 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텅보위 텅보위 히 텅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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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세 번 진짜 빠른다 세 번 나눴고요 그리고 팬사인회까지 하면 네 번의 일정이 남았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미국에 한 달 동안 있는 거여가지고 비대반 걱정반 했는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미국에 빨리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한국에서 사는 거랑 똑같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맞아요 오빠 요즘 너무 잘 먹고 잘 자 잘 자고 맛있네 잘한다 잘하는데? 난 짱 맛있다 맥주 하나 더 들고 오고 그랬나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거의 근데 좀 작아가지고 아니 뭐랄까 근데 이걸로는 비별이 안 와 아니 아니 좀 낮은건가 볼까 음 맛도예요? 4도? 4.2도 비슷하네 아닌가? 그쵸 비슷하죠? 비슷해요 나도 잘 먹는다 아니 고량주 먹어봤어요? 우와 고량주? 응 응 나 중국에서 고량주 먹어봤어 고량주 먹기 전에 거기에 직접 그 불까지 붙여서 불쇄까지 보여준 다음에 그거를 먹어봤어 되게 좋은 데서 맞았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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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데서 맞았었어 음 옛날엔 애들이랑 다 같이 중국 그쵸? 달걀에 담아요? 달걀에 많이 걸려? 그쵸? 국경 국경? 똑같은데 국경 뭐야? 왜 다른 데처럼 얘기해? 아 나 국경 맞아 왜냐면 거기서 오리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있거든 거기서 그 고량주 먹었는데 진짜 여기서부터 다 들어가 어 매워 우와 여기 딱 위까지 도착했을 때 진짜 위에서 계속 우와 맨나 불 오 진짜 매워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지금 불타는 느낌 때문에 더는 못먹겠어요 아 그래요? 응 너무 행복하네요 행복해요? 응 행복해 행복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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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가 뭐에요 ? 아 아 보이지? 했는데 반 갈려있어서 그렇게 보였구나 응 음 맛있다 소시지 좋아해요 음 소시지 좋아 양파 좋아 와 아무 답이 없네? 안 날라감 안 날라감 안 날라감 안 날라감 이 흠 되게 요령이 있다 흠 나 외웠다 나도 저서는 매인 댄스의 행사 잘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두 번째에요 내가 이렇게 두 번째라고 얘기한 이상 첫 번째는 무조건 나가야 돼 귀엽자 이번에 좀 귀여웠어 그렇다 그러면 이거 소리 안 입히고 이건 그대로 낸다 음 Χ 아 안 된대 귀퇴 아닌데? I have to protect me 진짜 Protect her at all costs. Z 저 팬들 보고 톤에서 너무 많네요 그걸 또 이유가 왜 왜 틀음을 세우네? 어머, 틀음 한거야? 어머, 틀음 한거 알잖아 틀음 소리가 안 나왔는데 틀음 소리가 안 나왔던데 틀음 소리가 안 나왔던데 틀음 소리가 안 나왔던데 세 번째에요 틀음 소리가 안 나왔던데 틀음 소리가 안 나왔던데 홍아 I can hear the fanbase growing 저 진짜 동이 찐사랑인가봐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와중에 바로 옆에서 계속 틀음을 몇 번이나 하는 근데도 먹고 있어 너무 좋아 올리끼리나 봐 전 너무 좋아요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아주 행복해 짠 짠 언니 매트로 아니야? 맥주먹고 먹었는데 알아요? 응 뭔지 알아요? 왜요? 여왕님 틀음 안 해 예, 예, I guess 예, sure 넌 아이스 프린세스야 예, 근데 그 로직, 예, 그 로직한 소리야 그 로직한 argument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얼음이 어떻게 틀음을 해 아, 얼음공주 얼음이라 난 그냥 얼음이라고 했어 그냥 얼음이라고 했어 그냥 얼음 아이스 아, 너무 웃겨 얼음공주도 얼음공주도 얼음공주 아니고 나 앞으로 그냥 틀음공주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지금 내 브이로그에서만 틀음을 세 번 했으면은 너는 이제 틀음공주지 뭐 사진 나와 틀음공주 네가 어디서 yahooo 아, 어이거 어딨어요? 틀음 gibает üyorum 그러니까 더러워 이제 뭐 이제 다음 만약에 쿠어를 돌아 그러면 이제 너가 이렇게 하면 이제 너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아 너무 웃겨 언니의 브이로그의 제 모습은 제일 진짜한 동네 모습인 것 같아요 인 마요블록? 여러분 보면 단독하면 안 돼요? 전 떨리면 안 돼요? 전 떨리면 안 돼요? 진짜 찐사랑은 이런 걸 더 좋아할 거야 귀엽잖아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시작 고 아 너무 열받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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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굴 이렇게 내보려고 했는데 근데 네가 이불 갖다 내보려고 해 그래 역시 넌 트름공주구나 고 officials 좀 뭔가 이상하게 갔어요 제 이미지 약간 이상한 기회로 갔어요 전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녀는 그 방에서 몇 년을 꺼냈어요. 너는 잘생겼어. 멋있어. 귀여워. 동화는 최고야. 계속해. 너는 잘생겼어. 너무 예뻐. 우리 롤에 가야. 됐습니다. 롤는 LL로 가서 바로 당일 날에 팬 사인회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틀 연속으로 공연이 있습니다. 어머 어머. 떨려. 자.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브이로그는 도둑. 도둑. 수아님. 이렇게 도시락이 왔는데요. Fancy. 이렇게 서포트 형식으로 여기 식당에서 해주셨어요. 뭐지? 뭐가 들었을까? 과일. 이건 뭐지? 처음 보는 비주얼의 샐러드 단어라고요. 이렇게 봐요. 밥. 연어. 연어 스테이크. 이건 윙봉인 것 같고요. 이렇게 반찬을 드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갤비가 있었네요. 갤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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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먹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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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밥. 맛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멸치를 진짜 오랜만에 먹고 싶었는데 멸치가 있네요. 멸치. 너무 맛있습니다. 단호박에 밥이 담겨 있어요. 요! 이주열이 짝인데? 이거 어떻게 먹지? 지금 메이크업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먹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잘렸네? 와 냄새 너무 좋다 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무더 올라오기 전에는 항상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더부룩해요 소리에 너무 더부룩해 뒷마저 찍어주고 싶다 엄청 창의적해 보였어 밥 먹었어? 예, 너무 맛있었어요 그치? 제가 원픽 뭐? 어묵볶음 아! 우와 나 한번도 안 먹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밥도 진짜 맛있어 시현이가 추천한 거 어묵볶음 미안해 맛있죠 음! 달콤멸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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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 colon 나연이가 회장이라고 불리는데 해맸선들 사이에서는 시연이가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왜 시연이가 회장이에요? 어쩌고 네 어쩌고 선생님들이 저에게 회장님의 포스를 느끼셨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골라주세요 드림캐쳐 회장은 누구인지 누구인지요? 누구인지 회장 일단 나는 아니야 왜 언니도 될 수 있어? 난 여왕 할 거 같아 언니 과장이잖아요 나 과장님 짝지 떴지 좀 오래됐는데 그럴까? 응 저한테는 아직 언니가 과장인데 나 요즘 과장 해? 아 요즘 잘 안하는 거 같아 그치? 네 나 어른이야 심질했어요 응 사장 다운 거죠? 이사? 실장 실장 언니 이거 어떻게 실장을 해야지? 사장님 응? 좋아 나는 그럼 사장님 해야지 네 사장님 그래? 근데 사장님보다 회장님이 더 좋잖아 맞아요 그럼 나는 주주 할래 주주 난 투자자 할래 주주 어머니 개미예요 여왕 개미 오케이 여왕 개미 그래 우리 회사의 여왕 개미십니다 여왕 개미요? 여왕 개미 여왕 개미 여왕 개미 여왕 개미 여왕 개미 잘 먹었습니다 경기 오늘의 롱 롱 오늘은 롱붓스 이거는 제가 그때 공연을 하면서 신발 뒤에 굽이 밑에 밑바닥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새로 사온 롱붓스입니다 오늘 새신에 신고 뛰어보지 팔자 열심히 공연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더 괜찮게 나오네 준비 끝! 오랜만에 유유롭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진도 열심히 찍어볼게요 굉장히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예스 베이비 예스 준비 끝! 이제 공연 올라가기 5분 전입니다 5분 전이고요 준비는 다 되었고요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머리들이 나오고 있네요 인이어로 오늘은 이렇게 껴봤어요 원래는 오른쪽으로 꼈었는데 오늘은 왼쪽으로 껴보았어요 이유는요 오른쪽으로 맨날 오른쪽만 끼다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헐거워져서 근데 이제 왼쪽이 딱 맞아가지고 근데 딱 제가 원하는 디자인인 이 인이어를 오늘도 이렇게 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원래 양쪽 끼지 않는 이상 오른쪽에 좀 의지를 했던 편이었는데 오늘은 좀 어색하겠지만 왼쪽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아까 리허설 때 괜찮았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갔다 올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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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에 빠졌다 하이 웨이브 하이 웨이브 하이 웨이브 하이! 하이! 뿌 뿌! 뿌 뿌! 사고 칠려 했죠? 네! 사고 칠려 했죠? 네! 네! 레츠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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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왔지? 우리 여기로 왔었다 헤이 웨이브 우리 파이 웨이브가 끝나고 이제 오늘 LA 공연은 끝이 났습니다 수고 받았어요 예의! 자 이제 옷 갈아 하고 퇴근할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연도 화이팅! 화이팅! 고! 간다 우리 다미의 뒷모습 다미 간다 고고 고고 밤이 되었어요 이제 호텔로 치즈롤 공격 치즈롤이야? 저희가 화장을 지금 다 준 상태여가지고요 자 이제 호텔로 가서 가겠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another lovely vlog from 수화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